안녕하세요. 친구들 반가워요.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게 됐는데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해요. 오늘 주일인데 우리 친구들이랑 전도사님이랑 선생님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우리 친구들 앞으로 또 자주자주 만나고 더 기분 좋은 일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오늘도 행복한 시간 예배 시간 찬송 많이 부르고 말씀 잘 듣고 주님과 행복한 시간 보내요.